안녕하세요 태성 SN의 한상석입니다 저는 앤시스 플루언트의 UDF와 익스프레이션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발표를 하겠는데요 원래는 제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제목은 안녕 UDF, 어서와 익스프레이션 이 제목이었습니다 실제 안녕이라는 의미는 진짜로 안녕하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작별의 인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발표를 준비할 때 어느 정도 UDF를 작별을 하고 새롭게 들어온 익스프레이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자료를 만들긴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된 자료이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UDF나 익스프레이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한 예제로서 UDF와 익스프레이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좀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복잡한 예제일 때의 UDF와 익스프레이션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므로써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결론 부분인데 제가 내릴 수 없는 결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먼저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UDF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 세미나에서 보통 많이 언급됐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UDF 교육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긴 한데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DF라는 것은 유저 디파인드 펑션의 약자인데 통칭 우리가 UDF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하는데요 UDF는 C 언어 형태로 작성돼서 플런트하고 동적인 솔버가 계산이 가능해서 일반적으로 플런트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C 함수하고 플런트에서 미리 정의된 매크로 그것도 C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건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필드 베리어블이나 머트리얼 프로퍼티, 셀의 지오메트리 데이터 등에 접근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그럼 UDF는 왜 사용을 하느냐 사용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플런트라는 프로그램이 개발을 할 때 모든 사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기능들을 만들어서 출시가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 이후에 프로그램이 릴리즈된 이후에라도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추가해서 쓸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UDF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경계 조건이나 생성항, 반응 개수나 물성치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임의의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다양한 함수나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용자 초기화 조건도 실행이 가능하고요 플런트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UDF를 통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익스페이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사실 저희 연초에 4월이었는지 제가 날짜를 보고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내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안홍석 매니저께서 발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장을 발췌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 열린 세미나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플런트 익스페이션은 CFX나 AIM에서 제공하는 익스페이션과 유사합니다 이 익스페이션 자체는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선언형 언어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데 사실 파이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익스페이션에 대한 문법은 익스페이션에 대한 정의, 수식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래 간단한 예시인데요 기본적으로 문자율로 간단하게 명령을 수행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스페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경계 조건, 생성항,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위치, 솔루션 배리어블에 대해서 복잡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정의했는데 앞서서 우리 UDF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과 해석 설정에 대해서 시간 또는 이터레이션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게 구문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얘도 익스페이션이라는 기능 자체도 플루언트 솔버하고 동적인 연결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스페이션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요 19.2 버전에서 베타 피처로 들어와서요 매 버전마다 다양하게 기능들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타 피처일 때는 TY, 텍스트 형태로 명령을 내려서 활성화를 시켜야 했었는데요 지금은 정식 릴리즈가 됐으니까 이런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초기에 19.2에서는 굉장히 좀 단순했었습니다 구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빨갛게 박스로만 처리돼서 문제다 라고만 표현을 했으면요 그 다음 버전에서는 마찬가지로 에러가 났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연산자나 기능 물리값 이런 것들에 대한 참고할 수 있는 값들을 파란색 박스에 보시는 부분처럼 밖으로 빼서 간단한 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화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버전에서 2019 R3부터는요 익스프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얘도 이제 하나의 내부적인 어떤 규칙이 있을 텐데 그 규칙을 이렇게 간단하게 화면상에 띄워줬습니다 그 전에 쓸 때는 규칙을 몰라서 메뉴를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대략적인 규칙을 화면에 띄워주고 수정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0 R1부터는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걸 토대로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지는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걸 알려주냐 알려지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익스프레이션은 이제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유량, 압력, 생성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UDF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의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 내용 발표 내용이 끝날 때쯤 아마 생각 드시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UDF보다는 좀 더 상의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UDF하고 익스프레이션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서는 제가 UDF나 익스프레이션이나 결국에는 비슷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내용이 다시 또 나왔네요 유저 디파인드 펑션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눈여겨볼 만한 게 C 언어, C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여겨볼 만한 단어가 되겠는데요 UDF는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C 언어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익스프레이션은 무엇인가 이거 앞서서 인트로덕션에 나왔던 건데 얘를 주요한 단어만 좀 살펴보면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이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아니고요 파이썬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선언형 언어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지 몰라도 얘는 선언형 언어다라는 게 주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언어를 저도 언어를 깊게 하는 건 아닌데 내용을 찾다 보니까 명령형 언어하고요 선언형 언어가 있는데요 먼저 명령형 언어는 C, C++, Java, C샵, 포트람, 파스칼, 베이직, 파이썬, 펄, 랭귀지 이런 것들이 명령형 언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UDF 자체는 C 기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CFX에서의 익스프레이션은 펄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명령형 언어가 되겠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 언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how에 대한 관점에서 어떻게 대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실행될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모두 명시를 해줘야지만 작동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런트 UDF를 우리가 명령형 언어로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선언형 언어인데요 하스켈, ML, SQL, XLS, SLL 저는 사실 이런 이름들 거의 생소하게 듣지 못했던 프로그램인데 SQL 정도는 좀 들어봤어도 생소한 언어 방식들이긴 한데요 선언형 언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건지를 직접적으로 선언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실행할 목표를 명시는 하여 어떻게 할 건지를 명시는 하지만 내부 세부적인 알고리즘을 명시하지는 않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플런트 익스프레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언형 언어는 플런트 익스프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거 선언형과 명령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저희 쪽에 태성 S&E 쪽에 교육을 받으러 오신다고 했을 때 주차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대중교통으로 많이 오실 겁니다 성수역에서 저희 태성 S&E 건물이 있는 서울수코롱 디지털 2차로 오셔야 되는데 이때 성수역에서부터 태성 S&E로 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걸 명령형과 선언형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명령형이 되겠는데요 이 명령형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성수역 4번 출구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24m 이동하고 어디로 이동해서 건물로 들어와서 10층에 도착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명령형의 특징이고요 보통 걸어올 때 이렇게 걸어오시겠죠 다음은 선언형의 예시인데요 선언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출발은 성수역 2호선이고요 도착은 태성 S&E 서울 본사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요 그 이유는 알아서 도착하는 방식인데 우리 보통 택시 부르면 길이 어떻게 가고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출발, 도착, 찍으면 알아서 도착하겠죠 이건 선언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념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단순한 예제로서 UDF하고 익스프레이션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DF 관점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해석 도메인이 있고 노란색 면이 인넷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면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이 인넷이라는 면에 면적을 구할 때 각각 UDF와 익스프레이션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